국내 제약사들이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 대부분은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성심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제, 네스프입니다. 미국 암젠과 일본의 쿄아하코기린이 개발한 제품으로 전세계 매출만 3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약 5천억 원은 일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빈혈치료제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규모와 수요가 큰 만큼 빈혈치료제 관련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 경쟁도 치열합니다. 종근당은 가장 먼저 바이오시밀러 제품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습니다. 현재 세계 9개국에서 제품 관련 특허를 획득해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외에도 동아ST와 CJ헬스케어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ST는 지난 10월 일본 후생노동성에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승인은 신청 후 통상 11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의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장 규모가 큰 일본과 미국 등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못했고 특허 만료 후 제품을 출시했을 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리지널 약품인 레스프의 특허는 내년 8월에 만료됩니다. 특허 만료와 함께 일본을 비롯한 해외 레스프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